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이죠. 39절부터 44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우리 어저께 제가 좀 열받았죠. 우리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너무 많이 죽여서. 이 말씀은 그냥 고대로. 구약에 나오는. 그죠? 고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거독까지. 이게 속옷이잖아요. 그죠? 내복 같은 거. 이 위에 있는 양복. 이 내복을 송사.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그걸 뺏으려는 나쁜 놈의 새끼들. 걔네들한테 거독까지 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는 거지. 가기 전에 다 가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캬오븐이 열받는 거예요. 캬오븐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우리 보러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어떡하지 너를 착취할 건데. 거독을 착취. 네가 너에게 속옷을 수를 해가지고 뺏으려는 놈에게 법정에 갈 때 거독까지 뺏길 것을 상상하고 준비하고 가라는 거라고 캘빈은 쓰고 있어요.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 다 뺏기고 다 바보같이 살아.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변관하이 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캘빈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법정에 가기 전에 이렇게 속옷을 뺏으려는 놈들에게 거독까지 뺏길 마음의 자세를 하고 가라. 누가 맞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게 뭐냐면 로만 솔저들은 그때 큰 뭐 있잖아요. 창칼을 들고 짐을 들고 냄비도 갖고 싸갖고 전쟁에 가는데 그런 로만 솔저들을 만났을 때 여기가 오리를 가고자. 이게 법적인 단어예요. 이건 그릭 말도 아니에요. 그 로만 가버먼트가 얘기한 그 단어는 뭐냐면 가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누구든지 붙잡고 야 이 짐 지고 나랑 오리. 영어로는 one mile.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one mile은 롬 시대 때의 one mile은 천보. 우리 요즘 만보 걸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천보. 천보를 걸으면 미국 one mile. 1.1.6km 조금 모자라. 그래서 한 one kilo 정도예요. 그러니까 1km 정도를 누가 걷게 하면 1km를 걷지 말고 짐을 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2km를 걸어라. 이런 얘기예요. 2km. 웃기죠. 그러니까 2km를 걸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라. 누구든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들과 마음을 풀어서 즐겁게 심리를 가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 사랑이 두 번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를 풀었냐 하면 agapesis. 이거는 future indicative active. 미래에 일어나는 verse로 썼어요. 이게 모든 글이군요. parsing을 하면 그대로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이웃을 agapasis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agapate. agapate는 present imperative active. 현재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 진행. active. 활발하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미래에 사랑하라 했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원수를 지금 사랑해. 지금 사랑하라고. 이것이 명령적으로 써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야 너희들 구약에 나오잖아. 구약에도 eye for and eye. 눈 for. 눈과 눈. 천명을 죽였으면 천명 죽였으면 그만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너희들의 기다리는 그 메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지금 당장. 다 죽여서 없애라고 그러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써서 팔레스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걸 우리가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야. 너희를 핍박하는 절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하는 삶은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저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나에 대한 소문을 내서 내가 완전히 목회를 떠날 수 있게 하도록 한 그 전 그지 발색이 같은 목사 하나 있었어요.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는 아주. 근데 그분을 제가 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 늙은 사람이 그 젊은 스물 몇 살짜리 전도사를 야 오 전도사가 내 멱살을 잡았다고 소문을 내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멱살을 언제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니가 이모셔널리 잡았잖아. 근데 이모셔널리 잡은 건 빼고 멱살을 잡았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내가 야 숨을 땄을 때 전도사가 단임 목사 멱살을 잡으면 뭐 코리아타운에서 목회 못하죠 그러면. 그죠? 그런 깡패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더라고요. 인글 캐릭터 아세스네이션이라고 그죠? 완전히. 다시는 내가 LA 바닥에서 목회 못하도록. 그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는 완전히 죽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아우 씨. 아우 저거 어떡해 씨. 그러다가 뭐 한 정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닦고 누는데 와 하나님이 용서를 용서의 영을 주시는데 그냥 그분 생각만 하면 그들 자녀들 위해서 공부 기도하고 정말 잘대로 기도해주고 막 무조건 축복을 하니까 거기 용서가 되고 그 분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왜? 내가 자꾸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주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가 그걸 완전히 내가 거꾸로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그놈 생각날 때마다 그냥 축복하고 걔네들 잘대라고 하니까 그 걔네들 애가 무슨 뭐 지금 뭐 목회하면서 아주 열심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렇죠. 빈민촌에 가서 목회하는 또 성교사가 돼가지고.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원수같이 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명령조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조로 듣고 죽으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자 여러분 학생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고 용서를 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직접 다루시는데 와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우리가 용서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직도 분을 품고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